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퇴하기 미주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인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보내게 되는 마지막 주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스치듯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기가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제가 8년이나 거주했던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텐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고요. 좀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미주인 방송은 계속됩니다. 9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미국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S&P500이 0.28% 다우존스가 0.37% 나스닥 역시도 0.14% 올라가면서 연일 최고가 경신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너무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개별 종목을 봐도요. 좀 급등한 종목도 몇 가지가 보입니다. 차지 포인트는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8.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프로테라도 7.29% 그리고 인텔리아가 오래간만에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업스타트가 대단하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역시 5% 이상 급상승하면서 주가의 고공행진을 계속 해내가고 있습니다. 유니티도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EV고도 3.7% 소파이가 오래간만에 3.36%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올라간 주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마켓이 계속될지 조금은 좀 기대도 되고 불안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방식으로 투자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이런 좀 편안한 마음에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는지 그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숫자가 지금 34만 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팬데믹이 지난 3월에 시작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니셜 파일링 가장 최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죠. 그 숫자가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확한 수치는 34만 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나오고요. 시장에서 예측은 34만 5천 명이었으니까 시장의 수치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 재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숫자는 오늘 나오죠.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그 전달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업률이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이 수치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고용이 안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좀 방치하겠다. 이러한 방식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수치에서 고용률이 급상승한다면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테이퍼링을 연기할 그런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률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률 수치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별로 이제 발전된 기미가 없다면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수치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주은 방송에서는요. 보통 성장주 위주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역시도 성장주의 하나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견된 기사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가 또 하나의 ETF를 발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ETF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종목을 담을 예정인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ETF를 데뷔시킨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ETF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 중에서 트랜스퍼런시에 집중하는 기업들. 트랜스퍼런시는요. 한국어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투명성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 보시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투명성이라는 것은 착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출된 SEC 파일링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아웃라인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80% 정도의 그 보유 금액은요.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면 트랜스퍼런시 인덱스라고 이미 존재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트랜스퍼런시 인덱스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인덱스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산업들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냐면요. 일단 술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뱅킹이라고 나와 있죠. 금융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권은 핀테크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케미칼이니까 화학약품 화학물품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빠지게 되고요. 재미있는 부분은요. 컴팩셔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달달한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과자 같은 것을 만드는 제조사도 포함되지 않는다. 나쁜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찌게 만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퍼슬 피울 프랜스포테이션이라는 것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통. 따라서 이제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없다. 갬블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이라는 것은 금속을 얘기하죠. 금속이라든지 미네랄, 내추럴 가스 아니면 오일 회사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회사가 빠질 수 없겠죠. 나쁜 기업 중에 하나인 담배 기업도 빠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기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회 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배제가 되지 않고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착한 기업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코인베이스, 넷플릭스, 그리고 로쿠, 텔라닷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들어가서요. 이번에 트랜스퍼런시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뭐 1.47%밖에 되지 않지만 세일즈포스가 가장 비중이 높은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로는 데이터 독도 보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 유니티드 보이네요. 스플렁크, 나이키,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어더비도 보이고요. 테슬라, ASML, 인투잇, 트림블, 스퀘어드 보이죠. 스퀘어드 그래서 아까 금융권은 빠지게 되는데 핀테크는 계속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더큐사인, 애플 뭐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ETF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전해지면요. 향후에 후속 방송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매달 매달 전기차 시장의 마켓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클린테크니까 닷컴에 들어가시면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아직 판매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치가 정리가 된 거고요. 8월달의 판매량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테슬라는 총 42만 1100대를 판매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지금 13.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SGMW. 미국 기업인 GM이요. 중국에 들어가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 기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3% 아직까지 테슬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3위는 BYD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위에 머물렀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요.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복스바겐인데 지난달까지는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다가요.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6%. 그 이후에는 BMW라든지 벤츠 같은 기업이 보이고요.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한국 기업이 보입니다. 기아가 지난달까지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었는데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 10위 안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2.4%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이 차트를 바라보면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죠. 13.9%는 어딘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난달을 보시면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시장 점유율은 15.2%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좀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일단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전기차 부분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독주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시장 규모 전체 파이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테슬라가 10% 이상 정도의 건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금 테슬라를 사기 위한 웨이팅 리스트 그러니까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여지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굉장히 유명한 웨이팅 리스트. 그만큼 테슬라는 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만드는 속속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오더 주문을 한다면 아마도 운이 좋으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어느 정도로 기냐면요. 일단 모델3 같은 경우는요. 4주에서 6주 정도를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델X 같은 경우는 더 깁니다. 5주에서 한 6주 정도를 대기해야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 모델3, 모델X 외에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년 4월은 돼야 차량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긴 웨이팅 리스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얘기도 될 것 같고 반면에 판매량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면서 차량을 사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길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베를린이라든지 아니면 텍사스에 새롭게 메가 팩토리가 오픈이 되는데 이렇게 팩토리가 오픈이 되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좀 급격하게 급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팩토리가 언제쯤 오픈될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워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FQ3라고 나와 있죠. 3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6월을 3분기라고 부르는데 현재 논계 BPS는 6.96이 나와서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5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고요. 계 BPS 같은 경우는 4.20이 나와서 0.72 정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거죠. 매출 같은 경우는 6.78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랑 비교하면 16.5%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0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다. 살짝 초과한 거죠. 오퍼레이팅 프로핏 같은 경우는 2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에비타 마진이 지금 기록을 세웠다. 61%라는 엄청난 에비타 마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4 빌리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매출 중에 51%가 현금으로 떨어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마진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4분기의 가이던스 3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적인 의미의 3분기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7.35 빌리언 전망치는 7.51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14% 정도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에비타는 61%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레코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의 전망치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닝 실적 한 기업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도쿄사인인데요. 도쿄사인은 지난 분기에 어닝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죠. 자 이번에는 약간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적이 발표되는지 살펴보시죠. 자 2분기에 논갭 EPS는 0.47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흑자를 기록한 거죠.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7센트가 더 나온 수치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였습니다. 0.13 정도 지금 적자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따라서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 정도 부족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갭과 갭 EPS가 차이가 날 때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았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매출입니다. 511.84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에 비하면 거의 50%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보다는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3.85밀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켰다. 따라서 전망치는 가뿐히 넘어섰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빌링이 나와 있는데요. 빌링이라는 것은 그 달에 결제가 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구동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전에 계약한 매출이 이번 달에 잡힐 수가 있는 것이 구동 모델의 성격이잖아요. 따라서 빌링이라는 것은 이번 달에 결제가 됐지만 향후 12개월에 나누어서 포스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빌링이 매출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미래의 매출이 지금 매출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511위였는데 빌링이 595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의 상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빌링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47% 정도 성장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논갭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 82%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높죠. 이 82%는 지난해 78%보다 4%포인트 정도 올라간 건강한 수치고요.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161.7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도에는 100밀리언이 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6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Q3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이 526에서 532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망치가 520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초과하고요. 또한 2022년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2022년은 회계연도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매출은 2.078에서 2.088을 만들어낼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컨센서스는 2.05이기 때문에 이 수치 역시도 전망치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와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사인 역시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와우 실적이 발표되지 않으면 약간의 실망감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로블록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처럼 로블록스에 투자를 하신다면 로블록스를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 회사로 보고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블록스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결국은 로블록스가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의 논리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기사는 굉장히 뜻깊은 진보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기대금을 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가 Next Move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고 나와 있죠.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여주는 진화는 뭐냐면요. 인티그레이팅, 통합을 한다. 뭐랑 통합을 하냐면요. 오디오 채시 가능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채팅을 하려면요. 채팅창에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오디오 채트 기능이 추가가 되면요. 사용자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로블록스를 가지고 놀 때 가끔 살펴보니까요. 채팅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디오 채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커다란 진화가 발생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스페셜 오디오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셜은요. 3D 오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가상 공간 안에서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말소리가 앞에서 들려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옆에서 말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금 몰입감과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가까이에 있냐에 따라서 볼륨도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상 공간 안에서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말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만약에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희미하게 들리는 진짜 실제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버추얼 스트리트이니까 가상 공간 안에도 이제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 따라서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대화도 가능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의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볼 때 자연스럽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보점이 될 것이다 라고 로블록스의 취프로덕트 오피스가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요. 이번에 만약에 오디오 챗이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메타버스의 한 발자국 다가서는 커다란 진보를 이뤄낸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로블록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제 진보해서 정말로 메타버스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주는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매달 초과되면 각 투자기관에서 그 당시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의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자 이번 달에도요. JP모간이 가장 먼저 그 리스트를 우리한테 공유를 했는데요. 어떠한 주식들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매달 이 JP모간에서는 애널리스트들, JP모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컴파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9월에 가장 좋아 보이는 1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종목은 썬런이고요. 최근에 개장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번째 종목은 달라제너럴 코오프레이션, 세번째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오프레이션이고요. 네번째가 바스 앤 바디 워크스고요. 다섯번째가 페덱스, 여섯번째 델 테크놀로지, 일곱번째가 시그니처 뱅크, 여덟번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아홉번째 엘리 릴리 앤 컴페니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로톤이 영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주식을 지금 JP모간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매달 매달 바뀌거든요. 따라서 참고만 하셔야지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가 덜썩 매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커다란 뉴스가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페이스북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북 페이가요. 비욘드 보더, 그들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홈터프라고 나와 있죠. 홈터프는 우리가 흔히 홈그라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홈그라운드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페이스북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은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자체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메신저, 그리고 왓챱 안에서만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그렇게 되면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수백만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결제 시스템으로 페이스북 페이가 이용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뉴스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은요. 이제 생겨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원래 기능은 뭐였냐면 트랜스밋 머니니까 그냥 그 송금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페이스북 안에 유저들 사이에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개인 간 송금을 하는 그런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쇼피파이라는 엄청난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면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2분기 3개월 동안 매출의 규모만 지금 1.12빌리언 정도가 나오는 엄청난 기업이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현재 175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샵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수가 지금 1.7밀리언이 나옵니다. 170만개의 온라인 샵이 지금 쇼피파이 플랫폼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만약에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샵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요. 결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제 선택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자카드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쇼피파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쇼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페이스북 페이도 그 결제 옵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먼트 비드가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소셜 커머스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소셜 커머스에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페이스북 페이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카카오페이에 나의 은행 구자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넘버를 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결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페이스북 페이가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엄청난 또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메가테크 기업 관련된 기사가 몇 가지가 보여서요. 한꺼번에 쭉 읽어나갈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이 태그 잡 쪽에 5만 5천명을 증원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의 새로운 CEO죠. 앤디 제시가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플랜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5만 5천명을 증원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만 5천명을 뽑는 것은요. 몇 년에 걸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뽑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뽑히는 고용 인력들은요. 대부분 다 코어프레이트, 본사 아니면 테크 쪽의 잡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나운스먼트가 나오게 된 것은 9월 15일날 커리어데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앞서서 빨리 아마존에 와서 일을 해라라고 좀 홍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5만 5천명이나 증원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아마존의 전 직원의 숫자가 월드와이드로 27만 5천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에서도 무려 20%나 증원을 하는 엄청난 계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기업에서 증원을 한다는 것은요. 증원을 먼저 하고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넘쳐난다.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나. 앞으로도 아마존은 엄청난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역시 메가테크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최근에 성장세가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 유튜브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유튜브가 이번에 달성을 했다. 5천만 명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죠. 페이드 서브스라이버니까 유료 회원 수가 5천만 명을 찍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독자냐면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가 무려 5천만 명을 이뤄냈다는 소식을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드디어 애플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스포티파이랑 경쟁이 가능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자 물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먼슬리 유저 수만 한 2억 명이 넘어가고요. 프리미엄 회원 수만 1억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애플 뮤직의 회원 수도 역시 1억 명이 넘어가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유튜브는 사실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모델이었는데 무려 그래도 5천만 명을 찍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1년 전에 숫자는 3천만 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단 1년 만에 3천만 명이 5천만 명으로 증가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뮤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달러의 구독비를 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한국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까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료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뮤직 서비스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를 보기 싫은 분들께서는 이용하실 수 있는 회원제잖아요. 따라서 12달러를 납부하게 되면 이 안에는 뮤직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튜브가 과연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서도 강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지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흐뭇한 마음이 들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오미주님과 준비한 영상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는 물론 이제 빵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앞으로 빵 기업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빵 기업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 주식시장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죠. 주말에는 제가 기획 영상을 보내드릴 차례인데 이번 달에는요. 아직 제가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내일 토요일에는 미존 포트폴리오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 거고요. 일요일날도 제가 알차게 준비한 새로운 기획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금요일 멋지게 장식하시고요. 주말도 잘 준비하셔서 뜻깊은 주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or whatever reason start to rollover and there's no indication they will. It's not what I'm saying but given that they're 40 percent of the NASDAQ 100 4 or 5 stocks. Can they continue to do pretty much all the heavy lifting? 자 Yeah, it's a good question obviously they done a lot of the heavy lifting and I think if I look at take a step back and look our focus was last week, the focus was on Jackson Hohl. Jackson Hole. You know, what does the Fed Chairman have to say? You know, where are we going from here taper timeline all that jazz? The market like the comments, you know, you seem to here to 1990년 전까지는 변환계가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네, 아마도 바랍니다. 15-20-20-20-20-20-20-20-20-20-20. I think these names will continue to grow. I think any small dips, even in seasonality, and looking at this as the first day of September, I think the dips will be bought as we kind of head into the fourth quarter here in the Neuroterm in the next 30 days. Yeah, we're showing Stephen Weiss Big Tech, Apple, Microsoft, Alphabet, still going to call it Google, you'll forgive me. And Google's been a name that you have loved forever. It's up 73% in 12 months. 73%. I don't think their business has gotten 73% better. I don't think online ad sales have gotten 73% better. They don't make much money from the rest of their businesses as well. Is there any thought in that big brain of yours, Weiss? You're thinking, you know what, let's sell it. Made a bunch of money, forget it. Well, look, when you talk about what stocks have done, obviously you're talking directionally, and you're also talking relative. And let's just talk relative in terms of the business model. So you had the market, you know, basically I'm talking the economic market, what people are doing, going more online. And guess what? Who's the leading advertiser online? Well, it's Google, and I still call them Google as well. And it's also Facebook. So their business has gotten tremendously better during the COVID. And a lot of those people aren't leaving. They're staying online. The businesses are growing online. I also accompany T-Tech, which benefits from that customer experience. So, look, as long as the business keeps getting better, Google is not an expensive stock relative to a lot of other higher-priced technology stocks. Not nearly as expensive as Amazon, which I also own. I think that's the place to be. And I would tell you that while Google's been a tremendous outperformer, some of the other larger-cap stocks haven't. And your question was a good one. I think Jason answered it appropriately. But I'll just chime in. We've asked this question so many times over the last five years. If big-cap tech doesn't perform, can the market perform? And the answer has been yes. And that's the answer in the aftermath of the question, seeing the facts as they've turned out. So, yes.